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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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되나 이거 내가 알아 내가 이게 애플 없이 내가 지내줘 빛이더라고 팽이돌듯이 빙빙 돌더라고 어른이 나른 땅뿐만 멀게 나를 다 먹고 불쩍 먹더라고 나는 잘하겨운 해가 되겠지 우리 잘 안 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 나도 웃어야지 아는데 그럼에도 저물쩍 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이 해군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순차구만 깊게 늘어났네 내 머나나나나나나 하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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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머물기의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순차 군만밉게 늘어났네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네 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의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순차 군만밉게 늘어났네 꼼꼼하가 간직했던 꿈은 무엇일까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봤네 1996년 7월 20일에 우주비행사라고 적어놨네 박수로